안녕하세요. 하늘TV의 소정부 하늘두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령님. 요즘 배우자에 대한 자신의 인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내 사주를 직접 보면서 어떤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려고요. 아무래도 요즘에 좀 그런 문화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외국에도 캠핑을 자주 하는 이유가 물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재료를 사서 그냥 밖에서 만들어 먹다 보니까 캠핑 문화가 많이 발달했다고 했잖아요. 요즘에도 이제 경기가 안 좋아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어도 타로카드라든지 철학관이나 점집 이런 거를 이용하지 않고 셀프로 내 사주를 보고 그렇죠?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어하는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수요를 제가 좀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말씀드리면 관련 업 분들은 굉장히 싫어할 수가 있어요. 밥줄이 끓기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누군가한테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비싸게 배우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배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좀 풀어버려도 되나 싶은데. 우리 구독자,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과감하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만세력 사이트라고 아시죠? 우리 편집자가 여기 옆에 띄울 텐데 여기다가 이제 내 이름,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을 딱 적게 되면은 이 여덟 글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여덟 글자 중에 이 자리에 있는 부분이 내 배우자 자리를 읽어내는 거예요. 이 자리에 어떠한 색깔이 들어있냐?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내 만세력을 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배우자 자리에 어떠한 색깔이 들어가 있냐? 그 색깔대로 내가 어떠한 배우자를 만날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잠깐만! 하늘 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사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그래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순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봄에 해당하는 이 초록초록한 색깔을 가진 배우자 자리에 이 초록초록한 색깔이 있으신 분들 우리가 봄이라고 하는 거는 새롭게 시작하는 거고, 그쵸? 그리고 순수함을 뜻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약간 동안이다? 그런 느낌까지 가지는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남자분들이 이 배우자 자리에 초록색깔이 들어있다. 어, 그러면은 좀 어려 보이는 친구. 동안, 순수함. 만났을 때 부담스럽지 않고 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랑 비슷한 사람, 공감대가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연하를 만난다는 게 아니라 연상을 만나든, 동감을 만나든, 연하를 만나든 그런 상관없이 누구를 만나든 나랑 비슷한 사람, 순수한 느낌이 드는 사람. 가장 이 기운에 맞는 사람이에요. 여성분들은 보통 연상을 만나잖아요. 연상이어도 약간 이제 어려보이는 사람이니까 아이 같은 사람. 근데 남자는 나이가 들든 어리든 다 애 같다 하거든요. 근데 유독 초록색깔을 가진 여성분들은 배우자 자리에 평강공주가 바보 온다리라 하잖아. 아이와 같은 남자를 내가 좀 키워내거나 순수하거나 그런 것들 많이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름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리에 불의 글자, 화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름이라고 칠 것 같으면요. 굉장히 열정적인 걸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새로운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제 이 배우자 자리를 가진 분들은요. 뭔가 연애를 하면서 새로운 것들, 모험적인 것들, 내가 안 해봤던 것들을 계속 뭔가 시도를 하고 싶어집니다. 굉장히 버라이어티하죠. 롤러코스트 같고. 그래서 굉장히 즉흥적이고 감각적인 연애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열정이 뛰어나다 보니까 정서적인 교감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육체적인 교감, 흔히 말하는 석궁합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예민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 배우자 자리가 불에 해당한다. 이런 분들은 속궁합이 안 맞으면 만나지 못합니다. 만나지 못한다기보다 만나더라도 지속관계가 좀 짧습니다. 뭐 연애관계가 누구나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달라요. 속궁합을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속궁합을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걸요? 그건 때에 따라 다른 거긴 한데 젊었을 때 좀 찾다가 나이가 들면 덜 찾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 화에 해당하는 분들은 나이 그런 것들을 떠나서 항상 좀 열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좀 중점적으로 잘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가을이죠. 이 배우자 자리에 흰 색깔이 있는 사람들은 내 배우자가 가을에 해당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가을이라고 하면 굉장히 풍족해요. 추수를 해서 먹을 것도 많고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안정감, 능력, 건의, 명예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뭔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댈 수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남자여도요. 내 사주의 배우자 자리에 금이 있잖아요. 그럼 좀 능력이 있는 사람. 내가 좀 기댈 수 있는 사람. 뭔가 명예가 높은 사람. 뭔가 단단해 보이는 사람. 확신, 주관이 뚜렷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좋아요. 여성분들은 더할 나이가 없죠. 항상 이런 배우자를 찾잖아요. 능력이 있고 내가 기대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 근데 단점은 좀 뭐가 있냐면 좀 권위적인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좀 희생하고 맞춰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모든 배우자들 중에 안정감을 굉장히 제일 큰 그런 배우자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띠는 겨울에 해당하는 이 검은색, 내 배우자 자리가 검은색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겨울은요 굉장히 조용하죠. 그리고 좀 심심하죠. 그래서 이 겨울에 해당하시는 배우자를 만나는 분들은 한마디로 이제 노인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노인이라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나이가 들면은 그래도 아는 게 다양해지고 지혜가 깊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노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리를 가지신 분들은 배우자를 봤을 때 아 저 사람 진짜 존경스러워. 어떻게 저렇게 지혜가 깊을까? 생각이 깊을까? 뭐 그런 사람들 있죠. 이런 분들은 연애를 하면서 내가 그 사람으로서 뭔가 배울 게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만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나를 서포트도 굉장히 잘해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외조를 받아야 되는 경우 내조나 외조를 받아야 되는 경우 이 배우자 자리에 물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내가 외조나 내조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배우자 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굉장히 편안해야 돼요. 사람 자체가 남녀 사이를 떠나서 굉장히 편안해야 돼요. 마치 우리가 시골집에 갔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막 재롱돌고 하는 것처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좀 내가 응석받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우자를 좀 찾으면은 좀 좋은 연애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의도련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내 만세력을 확인해서 셀프로 내 배우자 자리에 인연수를 확인하는 방법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하더라도요. 아마 다양한 경험에 연애를 하실 거예요. 근데 제 이 말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려면 적어도 한 서른, 초반, 중반, 이 정도는 넘어가요. 왜냐하면 다양한 표본들의 이성들을 만나보고 아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이랑 만났을 때 좀 연애가 좋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됐을 때 내 배우자를 봤을 때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30대 전에, 20대 때 한참 이제 연애를 하시는 분들 또는 30대가 넘었다 하더라도 좀 영애 경험이 많이 없었던 분들은 조금 공감을 덜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 배우자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가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주보다 두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됨됨이가 어떤지가 더 중요하다. 그거를 내가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사주를 보고 내가 잘 선택을 한다고 해도 이 심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없으면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놓칠 수가 있거든요.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에 이성, 연애, 사랑, 결혼, 반려자, 배우자 잘 만나시기를 하루 종룡도 열심히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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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